나는 질 수 없어. 스물까지만. 그리고 스물하나부터는 안 꺼내도 돼요. 왜? 나이 먹었다는 거 알겠지? 야 스물하나부터 나이를 먹어. 드디어 성이 쉬웠다. 자랑. 몇 번만 해야 되지? 너무 카메라라고 이렇게 요시켜봐.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 비 내리면 개 쪽이 아니에요. 바로 틀려버리고. 아니 네가 어렵잖아요. 하나쯤은. 하나가 아니면 어떡해? 두 개쯤은? 세 개쯤은? 진짜 심지어 시험 때 이렇게 나오잖아. 5 5 5 5 이렇게 나와. 진짜 멘붕 오는 거지. 바로 평가원 찾아가야지. 문제라고 된 거야? 아이 실아야? 5 5 5 3 5 5 2 5.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건 좀 반성각이다. 학교 오랜만에 가니까 어때? 아니 학교가 얼마나 더 나와야 되냐고. 그리고 뒤에 급식표가 붙어있거든요. 학교를 며칠 나와야 되나? 이러면서. 코로나 온라인 수업에 패하다 진짜. 무슨 내 학교 개물에 나와야 돼. 우리 학교는 50분 꽉 채워가지고. 50분 수업해요. 아 좀 그렇게 해야지. 정신 차려야 돼. 애들 아새끼들 길거리에서. 진짜 막 노닷짓 하는데 진짜 한 대 다 쥐어 받고 싶잖아. 저는 그런 짓 안 하죠. 그럼 깔끔하게 딱 끝나면 바로 가방 쓰여서 집에 간다고 해서. 아 진짜 막 중2병 걸려가지고. 이 겨울에 막 형광바지 입고 다니고. 반바지. 아 진짜? 애들 그러는데. 심지어 막 반팔에 그 조끼. 조끼 패딩 있지. 그런 거 왜 입고 다녀 애들. 아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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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어디에. run into. 어디 어디에. 이야기하다. 응? 아 어디 어디에 만나다. 응. 에? initiate. 아 그거 시작하다. ин 더 외이 업. 뭐뭐라고. 할만한 것이. 여기 단어가 뭐라고. 인다고. 나 mantle Sukvaro. 인 더 외이 업. 인 더 외이 업. 모뭐라고 부를 만한. 뭐라고 할만한것이 뭐라고 할만한것이 인 더웨어 뭐라고 할만한것이 아니 생일파티에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친구가 생일인데 미술학원 친구란 말이에요 미술학원에서 초라도 꽂아주려고 점심을 먹고 그 친구랑 함께 빵집을 갔어요 당근 케이크가 있는거에요 당근 케이크가 너무 귀엽게 생긴거에요 너 당근 케이크 먹을래? 먹자 이랬죠 아니라고 그러는거에요 너만 사실 먹고싶었지?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그래도 생일인데 초라도 꽂아줘 아니야 우리 당근 케이크 초라도 꽂아서 먹자 이랬어요 지가 먹고싶으니깐 아니라고 자기 그렇게 티내고싶지 않다는걸요 자기 생일을 왜? 전 동네방네 다 서울대가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걔한테 야 너 1년에 생일이 한번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뽐내야지 왜 조용히 하고있냐 이랬죠 그래서 걔가 정말 너무 싫어하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초를 부러야되는데 초를 부러야되는데 사실은 그녀가 초를 부르고싶었던게 아닌가 추전이 된가 그것도 맞는데요 아니 딱 19살 숫자초를 꽂아야되요 19 이렇게 딱 꽂아서 해야되는데 감성이 없는데 감성이 그래서 오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지 내 생일날은 무조건 해달라고 19 숫자초를 꽂아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숫자초로 그 공짜로 주는 초 안돼? 그럼요 안돼요 왜 안되죠? 왜냐면 19이라는 그 숫자의 그 의미가 있잖아 선생님 19이면 10대의 마지막인데 숫자초를 꽂아서 내가 19이다! 그리고 19 20까지만 그리고 21 부터는 안 꽂아도 돼요 왜? 나이 먹었다는거 알고싶어 야 20 하나가 무슨 나이를 먹어 와 20까지는 숫자초를 꽂고 그 이후에는 요즘 고딩들은 이래요 그냥 대충 꽂아라 이런거 대충 대충 100세여? 100세? 하나만 꽂아라 대충 인생 어차피 늦은거 이런거 하나 꽂아라 이런 감성 제노 자랑탄 딱 제논리 1분 준다 다 깨졌지? 내건 이렇게 멀쩡해 조금 밖에 이거요? 삐딱해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착 아 안돼 마음씨가 착하자니까 안돼 아직 카메라 잘 몰라 아 나 이거 가끔씩 설정한거 잘못 눌리면 알았어 그럼 안돼 다짐해봐 나는 재수없어 나는 아 재수없어야 돼 진짜로 잘할 수 있다 나는 꼭 아니 저희 사촌 오빠가 재수하고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어제 오빠랑 카톡을 했는데 마지막에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하하하하 서울대 들어가면 아빠가 찾아주겠죠? 응 수고했다 아이씨 서울대는 가자 서울대 어떻게 가 서울대를 아니야 갈 수 있어 왜 돼 영어를 1등급 맞으면 싹 가능해요 영어 1등급 맞고 국어 1등급 맞으면 싹 가능해요 응 죽어있는데 죽어있다 하하하 하하하